네, 수능특강 라이트 4강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대비 강의입니다. 제목은 제가 적어봤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국적 확인. 국적이고요. 확인이란 뜻이에요. 다국적, 멀티는 여러 개의 나라. 다국적 회사, 기업의 국적 확인의 기준이 옛날에서부터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죠. 여기가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있는 왓과 여기 있는 왓을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왓은 이렇게 됩니다. 유스트는 예전에 뭐뭐 학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콜은 원래 명사가 두 개 오죠. 콜 A, B. 근데 명사가 한 개 있으면 이 뒷문장이 불안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을룰이 아니라 라고.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그 무언가는인데 이 무언가가 다국적 기업을 얘기하겠죠. 근데 다국적 기업이 단수다 복수다 복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왓은 우리가 복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왓은 단수만 쓰는 게 아니라 복수로 쓸 수 있어요. 문장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동사가 A라고 쓰였죠.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글로벌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이러한 기업들 가운데서 국적 확인을 위해서 전달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국적 확인을 위해 전달되는 것은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는 잘 보세요. 얘는 옆에 path라는 동사에 뭐가 붙었어요? s가 붙었죠. 그 얘기는 얘를 단수 취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에다가 s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국적 확인을 위해서 전달되었던 것이 어떤 거냐면 depend on 뭐에 달려 있었냐면 그 회사의 역사와 의주동이죠. corporate는 기업이고요. head cut는 본사라는 뜻이에요. happen to는 우연히 뭐뭐하다. 본사는 위치되는 거니까 수동태. 그래서 그 회사의 본사가 우연스럽게 어디에 위치했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역사에 기반을 뒀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인지를 확인하려면 그 회사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본사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었다고요. 그런데 이 본사가 어디에 위치했는가. 이게 후자라는 뜻이죠. 이 본사가 어디에 위치했는가는 점차적으로 이제 본사에 의해서는요. 그 경제적인 어떤 기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로컬텍스 그 지역의 세금에 의해서 더 많이 결정되어지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본사가 어디에 위치했는가는 뭐냐면 그 회사에서의 사업에서의 나타나는 수익을 수익을 세금을 매길 때 과연 어느 국가가 매기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금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끼워넣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게 문장 삽입이 되는 거예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낮은 세금을 얻기 위해 범유다로 그들의 법률적인 리걸 본사 법률적 본사를 이동시킨 계속 꾸미는 겁니다. 미국 회사에 대한 최근 야단법석은 한 가지의 예시이다. 단지. 이 벗은 이 동사 바로 옆에 쓰이면 단지라는 뜻이에요. 이 국적 확인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정어고 릴이에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거 중요한 거죠. when it comes to ing.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그래서 when it comes to ing와 같은 게 as to ing예요.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그래서 이 회사의 행위를, 행동을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국적 확인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회사가 어디 국적을 갖고 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회사가 운영하는 방식과. 여기 보시면 최고 경영자죠. 탑 매니저니까 CEO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 경영자에 의해서 소유된. 그렇죠? held 가져지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포제스드가 되겠죠. 그렇죠? 소유된 이란 뜻이죠. 최고 경영자에 의해서 소유되어진. 이걸 시대가 현재니까 이기부터는 것들은 전부 다 비핍니다. 이 여권의 국적이나 그 기원의 장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처음에 어디 설립됐는가. 기원의 장소는 Make Lessless Difference. 그러니까 어떠한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거의 아주 적은 차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실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대해서 말하자면 When it comes to ING.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똑같은 거다. When it comes to ING. 실제 의사결정을 내는 데 있어서 그 회사 CEO의 여권의 국적이 뭐고 그 회사가 처음 출발했던 기원의 장소가 어딘지는 이제는 어떠한 변화도 만들지 못해요. 소유권이라는 것은 It seems to be. 그것이 보여지는. 그것이 뭐뭐라고 보여지는. 그것이 뭐뭐라고 보여지는 그 무언가가 이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누가 하고 있냐. 그거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는 핀란드의 회사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핀란드에 본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쉐어리라는 것은 주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키아의 주식의 어떤 몫의 더 상당 부분이 그 핀란드인이라기보다는 미국인들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핀란드 회사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소유권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ownership이라고 바꾸셔도 괜찮아요. 이게 주식을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얘기하기 때문에 노키아의 주식의 상당 부분은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거죠. 이것도 stock이라고 쓰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강을 보면 아이들의 사진을 많이 찍어줘라는 얘기예요. 사진을 많이 찍어줘라. 지금 나는 in any way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게 아니다. 즉 소중한 친애하는 어머님 당신들이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be addicted to 명사 또는 ing 여기는 명사고요. 여기 ing죠. 이게 전치사투죠. 어디 어디에 중독되다. addicted가 중독이니까요. 어디 어디에 중독되다. 그러니 친애하는 어머님 당신들이 제가 이끌고 가는 것을 그냥 따라오고 그리고 사진이나 어떤 스크랩북에다가 당신의 기억들을 보존하는 것에 약간 중독되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 찍고 그거를 쳐라는 것에 푹 빠지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뭘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사진을 많이 찍으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제스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이거 다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왜 사진을 많이 찍을까요? 여기 보시면 to document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문서로 기록하고 이 다큐멘트라는 건 서류로 철하다는 뜻이죠. 레코드하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기억들을 save, 저장해두라고요. 자, 그들은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매일 바뀝니다. 물론 당신은 자, 여기 so that 구문이죠. 그 다음에 bbg ing 그 다음에 time to 뭐 뭐 할 시간 합치면 당신은 함께 삶을 유지해 가려고 노력하는데 굉장히 너무 바빠서 당신은 어쩌면 notice 아이들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바뀌니까 내용이 바뀌니까 문장 삽입이죠. 자, 이것에 있어서는 저를 믿어주세요. 당신은 평생 동안 그 사진들을 소중히 할 겁니다. 트래저를 보석처럼 이길 겁니다. 자, 이분이 푸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당신이 당신의 사진을 정리하다. 자, organize는 정리하다라고 돼서 orange와 같은 거죠. 또는 예, 뭐 layout 이런 것도 괜찮을 거예요. 예, 정리하다. 사진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많은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 사진에다가 나벨 이름표를 붙이고 파일로 만드세요. 자, 컨스큐티브는 여기 다 나오죠. 연속적인 순서로 older은 순서란 뜻입니다. 어디에? 산성이 없는 박스에 왜냐하면 산화돼서 색깔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산성이 없는 박스에 프린 없는 거예요. 연속적인 순서로 그것들을 이름표를 붙여서 철해라.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당신이 한 20년이나 30년 정도 시간이 있게 되었을 때 20, 30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당신은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사진들이 데이는 사진이죠. 그 사진들이 일으키는 복근은 다 일으킵니다. 그 기억이나 강한 감정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주제문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이들의 사진을 많이 찍어라도 괜찮고요. 변화하는 아이들이죠. 당신의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찍어라. 이게 4강의 1번과 5번 내용입니다. 5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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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6번